물건의 길이를 써보세요 입니다 어 크레파스의 길이를 재고 있는데 어 지금 이 친구 재고 있는 친구 무엇을 잘못했나요 선생님이 자를 사용할 때 어떻게 라고 했어요 0점을 끝에다 맞추어야지 정확하게 자를 길이를 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0점에 맞춰서 길이를 재는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었는거 여러분들 길이 잴 수 있을까요 못잘까요 길이 잴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요만큼이 얼마큼 이에요 요만큼이 요 눈금 요 눈금 한 칸이 얼마큼 이에요 1cm를 나타내죠 이게 몇번이지 세면 되는거 1cm가 몇번 있나 세보면 되요 요만큼이 한번 있고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여섯번 일곱번 있습니다 그쵸 총 일곱번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눈금 어 또 선생님 갖고 있는 펜이 너무 두꺼우니까 연필로 할게요 작은 눈금은 요만큼은 얼마라고 했어요 요 작은 눈금 요만큼은 1mm 잖아요 그쵸 1mm는 몇번 있는지 세볼까요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있어요 어 어 다섯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클레파스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 어 센티미터는 일곱번 있으니까 7cm고 밀리미터 몇번 있었어요 다섯번 있었어요 밀리미터만큼 다섯칸 갔으니까 5mm가 되겠죠 그래서 이 클레파스의 길이는 7cm 5mm 입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다면은 센티미터가 몇번 있지 센티미터의 칸은 몇번 갔지 그 칸수만큼 센티미터를 쓰면 되고 밀리미터만큼 몇칸 갔지 에서 그 칸수만큼 밀리미터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물건의 길이 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가지 물건들의 길이 재보시기 바랍니다